안녕하세요 아라리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아라리 애플 에어팟 키링 팝스 실리콘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패키지부터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는 에어팟 케이스의 사진이 있고요 카라비너가 포함되어 있다고 써있네요 카라비너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긴 고리인데 이게 기본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위쪽에는 아라리 로고와 제품명이 있고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특장점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에도 아라리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볼 수가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에어팟 케이스들 중에는 브랜드를 믿고 샀는데 품질이 너무 조악해서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라리 케이스는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ROHS 인증을 받아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비닐 포장된 실리콘 케이스와 역시나 정성스럽게 비닐 포장된 알루미늄 카라비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카라비너인데요 실리콘 케이스 디테일을 보면 역시나 실리콘답게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죽 질감을 넣어서 보기에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이런 깨알 같은 스티치도 매력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몸통과 뚜껑이 분리된 형태의 케이스인데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이 씌웠을 때의 느낌은 아주 착 붙는 느낌입니다 뚜껑 쪽이 헐겁거나 쉽게 벗겨지지 않을까 우려됐었는데 오히려 아주 딱 맞아서 벗겨지지 않는 스키니진처럼 착 붙어 있습니다 뚜껑 안쪽에 밀착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뚜껑을 열었을 때도 일체형처럼 걸리적거리는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라리는 에어팟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당연히 페어링 버튼도 불편함 없이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됐고 나이트닝 케이블로 충전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케이스를 고를 때 너무 두꺼우면 기기가 안 예뻐지고 너무 얇으면 기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서 그 적당한 두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라리 연구진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보호와 그립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두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딱 착용을 하면 손에 착 감기면서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소듐한 에어팟을 너무나도 잘 보호해주죠 아라리의 색깔 장인이 미친 컬러 감각으로 엄선한 5개의 컬러 블랙, 화이트, 레드, 플라밍고, 그리고 포레스트 블루입니다 특히나 이 포레스트 블루는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인데요 파란색과 초록색과 검정색이 아주 묘하게 섞여서 아주 고급스러운 자태를 뿜어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아라리 팝스는 본체와 뚜껑이 분리형이어서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여러 개를 구입해서 나름대로 색상 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개인적으로는 이 조합이 은근히 예쁘네요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이 카라비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아끼는 이런 열쇠고리를 달거나 아니면 가방에 착 달아서 보다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라리 팝스 실리콘 에어팟 케이스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